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외성들 같이 쓰러다니 삽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러들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로마스는 교회사적으로 시대를 변화시킨 중요한 인물들이 회심과 변화를 준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스의 복음의 생명력이 충만히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틀에 갇혀서 생활했던 사람들 완전히 종교생활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로마스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해서 새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생명에 들어가면 심이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종교 계획을 일으킨 마틴 루트입니다. 마틴 루트를 변화시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루트는 어거스틴 수도의 신부였습니다. 루트는 가장 경건하고 철저한 고행을 하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매일 일곱 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령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님을 그렇게 칠 정도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루트에게 고해성사를 받던 이 신부가 루트가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고해성사를 하니까 루트를 보고 짜증을 낼 정도로 그렇게 고해성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로 루트가 순례길을 떠나서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이 스칼라스 센터 여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그렇게 올라가면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그 돌계단인데 그 돌계단을 코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그러한 이 313년에 그때 이 어머니 헬라라가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기와야 올라갔던 그 돌계단 28개를 그대로 그렇게 옮겨놓았습니다. 이 교황층이 그래서 이 교황층에서 이 계단을 보고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기어올라가면서 회개하면 그렇게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가르쳐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지금도 저 28개 계단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그렇게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대로 이 루트도 이걸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이 루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도리어 더 그야말로 고민에만 더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비덴베르크에 있는 이제 어그스틴 수도원 그 종탑 밑에서 종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직 어이는 믿음으로 말려만 살리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이신층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다가 읽다가 그야말로 이 루트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아무리 죄를 해결하고 죄를 안 찌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등을 치고 아무리 해도 이 죄 해결이 안 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려만 어렵게 된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그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95개의 반방문을 그렇게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붙였는데 그 95개의 반방문은 실제로 면제분 논제였습니다. 95개의 면제분 논제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번역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면제분 돈을 주면 돈을 그렇게 내면 면제된다. 죄가 면제된다. 면제분. 돈을 많이 내면 죄를 사는 사회를 받는다. 이것이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강조해서 그렇게 100년 동안 베드로 성경을 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야말로 공론화하기 위해서 95개의 항복을 붙인 겁니다.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죄 문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나 인간의 공로로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성경 중심의 삶이에요. 성경 중심의 삶. 신앙생활하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무슨 중심을 하느냐?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체크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들었던 기치가 뭐냐?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 오직 성경 그랬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 개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면 거기서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자. 그것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인생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 영계 모든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세기 6장 3장 11장 이 세상 풍조 여기 다 빠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오직 성경총만. 이 오직 삼 삼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어떤 상황 속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 속에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성경총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삶 오직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는 은약 성취의 주역 인생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엔에게요 그리고 헬란에게로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서 로마서는 제일 먼저 서여진 책이 아닙니다. 가장 앞에 있는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 쓴 책이 아닌데 제일 먼저 있어요. 바울이 선 14권 서신 중에서 가장 앞에 로마서를 세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이 주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새로운 출발점이오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로마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로마서 3.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걸 밝혀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멸망길로 가게 되어있다. 다 죄인인데 죄 삭을 사망인데 그 사망은 영번이다. 모든 인간은 다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존재이다. 인간은 그래요. 아담의 후손, 사람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살도 빠지없이 다 죄인이라. 그렇다면 죄인에게는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것이 최고예요. 제일 중요한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죄 문제에서 참 자유하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자유.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참 자유하는 것이 인간인데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 인간의 첫째 우선순위인데 사로바울은 이런 죄 문제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축복, 구원받게 하는 길이 바로 복음 속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 그런데 오늘 보문에 보면 아주 재미있고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사도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엄청 부끄러워요.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거시도인데 이 예수, 거시도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렇게 처형되셨고 그 처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고 그 정부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인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예수, 거시도의 십자가 지신 것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은혜인 표시인데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 그 자체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졌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쥔 예수를 믿는다 이것만큼 창피한 게 없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끄러워하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나는 믿는다.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고름돈스 1장 20절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에 못 박히들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키는 것이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이들의 시각은 십자가가 가장 흉악하고 가장 처참한 저형의 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십으로 우리 인류가 지은 자가 그렇게 흉악하기 때문에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의미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 끄고 인류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고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고 미련한 것으로 기지만은 자신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가장 자랑스럽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콘더스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세상 철학이나 윤리도덕 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밖에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복음만이 육체를 영원으로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복음이 중요하다. 이것은 원어로 디라미스. 디라미스. 생명의 능력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떻게 허감이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원수관계가 화해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복음 속에서 모든 용서와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요. 복음이 증거할 때 사람이 변화시킬 때 어떻게 사람을 바꿔요. 감동을 주셨지만 사람을 근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보는 인생으로 예사람을 새사람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새롭게 보느겐 바꿀 수가 있다. 능력이 복음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 허감이 가득한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됐더니 이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이건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열두 가지 문제. 열두 가지 문제 속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야말로 유리 방황하는 영혼들이 꽉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길인지 인생이 뭐가 행복인지 돈이 많은 재벌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을 하면 행복한 것인지 죄인 줄 알면서 세상 법에 걸린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억작같이 억작같이 노력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불법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행복해진다고 세상에 출세해야 행복해진다고 좋은 학교 가야 행복해진다고 세상스러움 가지고 서른 줄도 몰라 그것이 생명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 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살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답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에 복음이 마약보다 더 행복하고 맞습니까? 복음이 돈보다 더 행복하고 복음이 세상 출체보다 더 행복하고 복음이 세상 지식보다 더 행복하다. 왜냐? 복음은 모든 저주 모두 운명으로부터 완전 자유한다. 복음만이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물어봅시다.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무엇에 잡혔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자유한 사람 아니 자유한 사람은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자유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유해야 돼요. 왜 자유롭지 못하냐? 잡혔어. 사단에 속았어. 당했어. 열두 가지 문제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유해도 완전 자유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모든 저주 운명에서 다 해방시켰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어떤 학문 어떤 철학 어떤 권력 어떤 수행도 영적인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그래서 절대 복음이라. 대강 복음이 아니에요. 절대 복음 유일성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아니면 생의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원께 모든 성도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묵상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기쁨이 생겨요. 말씀대로 사는 기쁨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전 투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전 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는 뜻이에요. 이 불신자들은요. 이전 투구한 사람도 많아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그이야말로 볼수정 사납게 안타까울 정도로 싸웁니다. 이걸 비유해서 나온 게 고사성음이다. 이전 투구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장세기 3장, 6장, 11장의 옛 털에 갇혀서 살고 있구나. 불신자들이 당하고 있는 그 일을 당하고 있구나. 이게 이전 투구예요. 이전 투구하는 삶 속에 나타난 것이 뭐예요? 미움입니다. 식입니다. 질투입니다. 분쟁입니다. 다툼입니다. 이간입니다. 원수 맺는 거예요. 인간 죽으면 좋겠어. 이전 투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전 투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삶을 사실 바랍니다. 이전 투구가 아니라 복음 전파의 전력 투구. 아멘. 그렇게 해야 된다. 예원경제의 성도는 원뉴스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살리는 일에서 해야 돼요. 생명을 죽인 데서만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살리내고 쉬물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고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 무슨 모임을 한다. 무슨 행사를 한다. 뭘 한다. 이거 할 때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 수밖에 없지요. 경제가 듭니다. 그 다음 시간이 듭니다. 사람이 허진해야 됩니다. 그게 딱 우리는 집중하는데 목적이 뭐냐. 생명 살리는데 여기에 집중해. 이게 마귀씨가 물음하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 망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건 딱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영원한 거. 생명 살리는 거. 생명 살리는데 여기에 천력 두 개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의 시도 왜 전부 다 배설물이다. 예수 그의 시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이라니까요. 그까짓 게 있다가 없는 거예요. 서론 이거 이거 가지고 사람이 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니 석지 않을 거 영원한 걸 바라보고 살아야지. 이따가 없어질 거 내 것도 안 될 거 이거 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에 쩔쩔쩔쩔 내고 삽니다. 예수 그의 시도의 복음 위에는 다 배설물이라. 있어도 저거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리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왜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줄 아세요?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한 줄 아세요? 왜 괴를 다니면서 자유하지 못한 줄 아세요? 이렇게 잡혀가지고 배설물이 잡혀가지고 배설물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거 뭐 이것 때문에 이 자유의 행복 이 기쁨이 누리지 못해 그걸 뭐라 그래요? 속대말로 바보 등신 쪼다 달쪼 서러운 인생 가치 없는 인생 배설물 가지고 배설물 아시죠? 배설물 토해낸 거 뒤로 나온 거 그거 가지고 살게 돼 술을 많이 먹겠다고 누가 그래요? 똥깨가 그래요 똥깨가 아시겠어요? 똥깨 같은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배설물 가지고 목숨 들고 싸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의 포커스를 맞추고 전력 투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계자 성도들은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이전 투구하는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적 본론 인생에 전력 투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멸류가 다 받으시길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의에 대해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의 의의와 대비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인간의 의의 인간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야심 돈 많이 벌여 돈 많으면 나도 어려운 사람을 인정받을 거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인정받을 거다 전부 인간의 노력으로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을 수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었던 율법을 다 지을 수 있는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법을 다 지을 수 있는가 못 지켜요 인간이 율법을 다 지을 수 있다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어요 올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도구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주었어요 너희가 노력으로 율법 다 못 지키겠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인간 노력으로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을 깨닫기 위한 도구다 인간의 어떤 공로로 다시 말하면 결코 어렵게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지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죄인인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판단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어떤 공로를 어렵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의의를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의를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렵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 없는데 완전 죄인인데 사람을 죽인 살인자인데 그리고 세상법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렵게 돼요 놀랍지요 복음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창렬하고 저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어렵게 돼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여러분의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의를 바라보시고 바랍니다 저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왔구나 의인이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이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 솔라 휘데 이랬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아멘 오직 믿음 사실 성경은요 처음부터 인간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를 감조했습니다 장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 건 믿음 보고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사장 1절로 3절에 이 사실을 인용합니다 그런적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싫으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뿐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 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아멘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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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약시대는요 이런 어려움이 바로 예수 거주를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은혜로 주어진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멘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강조한 다섯 가지 그 다음 솔리스 크리스토스 오직 크리스토스 그 다음 이 영적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삶을 살도록 종교개혁자들이 이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렵다 함을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영적 방향이 뭐냐 다섯 가지 오직 이다 제가 이제 라틴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말로 하세요 복습합니다 오 뭐인가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리스 크리스토스 오직 크리스토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아멘 시작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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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토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스 크리투스 솔리 데오 그로리아 다섯가지 다섯가지 타이타닉호 선장이었던 존 스미스 묘지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 브리티시 비 브리티시라고 하는 글을 새겨져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에 스미스 선장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비 브리티시 무슨 말입니까 영국인답게 신사답게 행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구조된 생존률을 보면 여자가 74% 남자가 20%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남자들이 빠르고 힘이 좋고 누구보다도 빨리 구명조끼 입을 수 있고 구명포도 타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남자들이 시작한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이 선장이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힘없는 어린아이 여자들을 우선적으로 구명조끼 입혀가지고 구명포도 태워가지고 우선적으로 다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봤죠 그 지금 막 기울어져 가면서 아수라장이 된 상수에서도 바이올린 켜고 있지 않아요 영국인답게 얼마나 여유가 있어요 같이 조용히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 쪽에서 여자 살고 남자는 죽어요 그냥 영국인답게 비 브리티쉬 이 소리에 이 지르는 선장에 이 스피커 소리에 전부 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거예요 자 성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현장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이 영적 타이타닉호를 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면 주의를 보세요 자나야 죽느냐 저 상태로 다 죽으면 다 지옥 가요 다 수장돼요 비 브리티쉬로 외쳤던 이 스미스 선장의 이 음성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비 크리스찬 아멘 크리스찬답게 행동해라 크리스찬답게 행동해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난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크리스도 인이라 라고 하는 처음 들었어요 크리스도 인이라 이 말에 크리스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처음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충만한 삶 예수는 뭐라 했습니까 원수 사랑하라 나를 돌로 치는 자로 해서 기도하는 크리스도인 예수는 어떻게 이런 힘이 생깁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향력을 입힙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아웅당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크리스인 닿게 살아야지 영계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확인하면서 내가 찬뽕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이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중간 살고 있는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도 제목이 내 모든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사람이 죄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 1조 1항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체크해보고 바보같이 세상사람들보다 어리 쉽게 보이고 미련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결정하고 여러분 삶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증거를 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한중안도 승리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